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죽게 쓰임받는 언약성취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행복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138의 언약이 각인뿔이 채질되어 237나라 오천종적 보고마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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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간에 앉은 자를 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성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송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짠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 쓰임 맞는 가정이라는 강단 말씀 주셔서 한 주간 기쁨의 순종과 현장 살리는 믿음의 도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가는 예원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237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구마에 쓰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의 플랫폼으로서 쓰임 받는 예원교회의 본당 헌당을 위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가문 대대로 축복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원의 모든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 받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경제 고생 땅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빛의 경제에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 대학부와 청년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혼교회 부흥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주 당회장 목사님 전세계에 복음 들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 로마서 16장에 생명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특송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오늘은 랩런트 위원회 온라인 새생명 초청 예배가 열립니다 교회를 처음 찾으신 랩런트 새가족과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원교회 모든 현장 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홀, 원리스홀, 비전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다민족 5천종족 성교대회로 진행됩니다 랩런트 문화센터 지하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수요 예배에서는 5천종족 성교를 위한 메시지 1강이 오후 6시 30분에 2강 메시지가 오후 8시에 영상을 통해 선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5천종족 메시지에 앞서 진행되는 다민족 메시지 1강과 2강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ROTC 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등록과 현장 예배 오프라인 등록이 동시에 펼쳐지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 예배가 오는 23일과 30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캠프나 마음에 품고 있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할 때 지난주 주부와 함께 나누어드린 새생명 초청을 위한 초대장과 이번 주 각 교구와 기관별 카톡방을 통해 배포되는 모바일 초대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차별 태신자 관계전도 실행표를 참고하셔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도사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 태신자와 좋은 만남 갖기입니다 태신자를 만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영적인 필요를 확인하고 초대장을 주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집중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ARS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060-700-0237로 전화를 거시면 한 통화당 만원의 선교 헌금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후원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237나라 선교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본당 헌당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추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람데오 청년선교위원회 소식입니다 청년선교위원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온라인 가족 초청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샬롬 마이 패밀리로 명명된 이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1,5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12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 중 15명이 다음 날 교회로 인도돼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선교위원회에서는 이를 통해 높아진 영혼구원의 열기를 새생명 초청 주일까지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생명 살리는 헌신의 주역으로 우뚝 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 남녀전도회장단 세미나가 지난 9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담임 목사님은 237 치유서미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지난 14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열렸습니다 이날 세례식을 진리하신 담임 목사님은 세례를 받은 랩런트와 부모들에게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랩런트 위원회 주간 5월 예원 랩런트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부 순서로 전문인 문화선교사 박지혜의 바이올린 공연과 언약의 여정 소개 시간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참가한 랩런트를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가 실시됩니다 랩런트 위원회에서는 이날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상담과 인턴십을 진행해 랩런트들의 전문성을 찾아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육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시대의 시급성은 알기에 예원교회가 먼저 움직입니다 인간 친화 지능, 언어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지능, 논리 수학 지능,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 이 예비하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좀 더 일찍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열렸습니다 랩런트 위원회는 객관적이고도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5월 29일 랩런트 데이 당일 랩런트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기 위한 다중지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랩런트 자신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지능적 능력 간의 시너지도 확인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인턴십에서 진행되는 멘토와의 만남은 랩런트의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학부모 랩런트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여 시 풍성한 이벤트와 상품이 증정되며 이후 진행되는 인턴십에서 랩런트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인턴십에 참여하는 랩런트들 중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되며 다중지능 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됩니다 삶을 통해서 오는 랩런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의 미션을 보다 사실적으로 찾는 이 예원 인턴십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멕적 딸에 살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지 않으면 영적 비옥 집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약함을 모르셔야겠습니까 부족함을 모르셔야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이예요 분명히 맞춰면 육체설 동안만 구원 받는다 이 일생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만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수 절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단계 퇴신자를 통꼬 기도해라 2단계의 새 생명 초청주의를 집중 기도해라 3단계의 퇴신자와 관계 좁히기 4단계의 퇴신자의 필요를 채워주자 5단계의 퇴신자와 만남을 가지라 6단계는 새 생명 초청주의를 디데이 온라인으로 초청합니다 온라인 마지막 7단계의 새가족 후속 신방사역을 진행하는 거죠 이 단계별로 이제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승인을 받게 돼요 전자모드 신도들 말씀 따라 성인인도 받으면서 최고로 승인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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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성도에 알사며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하리고 나에게 없네 불은 바르고 고층실이여 세상 모든 것 사라지니 저 나무라 귀한 명원 저 하늘에 빛날 멸류가 내가 가진 이 고금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저 하늘 없이 생명을 그려 수저 없이 생명을 그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서리여 내게 없네 내게 없네 내게 없네 내게 없네 내게 없네 내게 없네 성도에 내게 없네 내게 없네 내게 없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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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어디갔어요? 마가다라빵에서 마가다라빵에서 기도할 때 뭐가입니까? 성경이 임했어요. 자, 임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전도했지.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그거 쭉 이어지잖아요. 현장이 확 열렸잖아요.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영혼계 모든 성도들은 시공광을 초월한 하늘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영적 파수권 은약 기도의 사람 다 되어서서 현장편의 주도자들에게 결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섬이십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신 사역이 딱 청소하고 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각종 병자를 가진 자들 다 모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이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이 뭐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237 치유섬이십니다. 237 치유섬에선 세 단어지만 어떤 의미로 한 단어죠. 우리 인생 우리 사역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다 담겼어요. 오늘 특송 참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걸 전도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은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 표현은 세계보금화라는 개념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전세계 237개 나라 이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미전도 종족 5천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247개 나라가 있다. 무슨 1만 5천 종족이 있다. 이러는데 미전도 종족 5천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된다.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환살보 성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내가 무언 준비도 안 된 내가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나라에게 교회를 하라 합니까? 선교 그래서 선교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더 선교 현장은 확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 국내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우리가 복음 증거인데 국내에서 하면 같은 문학권은 전도 타 문학권은 선교 그렇게 말합니다. 타 문학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보통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구원받은 마지막 결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하면 끝나요. 하나님 알아서 서신다고 누가 서달라 합니까? 그저 마음 열고 있으면 확실한 고백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서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나갈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 사몬을 바탕 위에 진행되는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입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치유 이미 창세기 3장에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조절 능력이 상실돼요.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조절 능력 상실 시대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각종 이 부정읍 상태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이 화를 어떤 방법으로 나옵니까? 자살로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으로 나옵니다. 이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래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자기 짝사랑 한 대 안 들어준다고 들어가가지고 택배 갔다가 들어가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또 앉았다가 가져오면 또 찍어버리고 또 냉장고에 차 한 잔 마시고 앉아서 또 죽여버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 사람을 그렇게 한 가족을 다 죽여버놓고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화가 못 가이차어요. 그래서 깡패들이나 왜 쳐다본다고 싸웁니다. 왜 꼬려봐 왜 쳐다봐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게 뭐가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쳐다보는 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자기를 없인전인 것 같은 자기 속에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피의식이 있으니까 왜 쳐다봐 그래서 깡패가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깡패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묻지마 살인이 왜 나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거는 죽여버려 죽이고 나서 아무 반성도 없어 더 죽일 텐데 더 죽일 거야 수집에다 써놨어 많이 죽일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으니 나를 비웃으니까 나 못 참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표치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보험 증거하자면 우리가 당한다니까 어느 날 우리가 당해요 묻지마 이해 안 되지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 우리는 정상이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요 이렇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말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많은 것이 다른 것이 마음과 생각 이 뇌와 영혼까지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어요 사단이 사단 주택기는 죽이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죽여라 죽어라 이걸 어떻게 정신병원에서 치유합니까 치유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금밖에 없어요 보금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별하고 근본 치유를 일으키는 보금 치유 시스템을 현장에서 확신시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위에 사람을 다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는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약 없이 잠도 못자고 얼음상 얼마나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됩니까 기초 다섯 가지 하면 돼요 기초 다섯 가지 첫째 다락방입니다 그냥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회 지기회 이 다섯 가지 기초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학살을 찍어 나가는 것을 다락방 팀사역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정을 플랫폼을 삼고 주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금전관 미션홈 그리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금을 확산시켜 나가는 전문기회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금 말씀운동 하는 것은 지기회 이 기초 다섯 가지가 활성화되는 만큼 현장이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 3, 7 서밋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서밋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처럼 영적 분비력이 있고 여러분처럼 보금과 종결을 구분해내고 여러분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모든 자세가 내가 영적 서밋이니까 달라진다니까요 기도도 달라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개입을 없애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가치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치기준으로 그렇게 나가야 사단에게 속질이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서밋의 응답 속에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된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 의사인 폴 투르니에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의 의사인데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 했어요 많은 환자들을 정신병 환자들을 치우를 그렇게 하고 상담하면서 진단했는데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가 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실가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상실을 걸려버렸어 상실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 상태가 그렇습니다 12가지 영적 문제 이뿐만 아니라 일곱가지 하나님의 자유된 신문과 권세를 다 놓쳐봐 하나님 자유되어가지고도 내가 누군지 몰라 신분 내게 주어진 권세 몰라 이거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여 여러분 사이게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해요 영계전의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2, 3, 7 치유섬의 삶을 사시기를 주목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한 삶으로서 강해진다 처음부터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기를 여러 번 내다보면 그 용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처음엔 두렵고 떨립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시작을 해보세요 유명한 역사 아날두 토임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신다 나는 시작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이루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번 온라인 새생민 초청 시간표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니까요 밑에 입을 크게 열어라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사가족 초청 주의를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울의식에 빠져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성립들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성립들이 온라인과 본당 한강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둑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번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둘이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너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보도하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더니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번져내어 살리세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생명 살리일에 사용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로 날마다 11조와 더하며 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복을 나려워 주어 없어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어 없이고 전에 은혜받지 못했던 것 큰 은혜받는 현장 되게 하시고 인생 작품 만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어 없이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도 사도권심을 감사합니다 이지혜 입사님 김연 성도님 강시훈의 없는 이미경 성도님 이순영 성도님 김태숙 성도님 미영 집사님 곽영숙 군사님 이건수 입사님 손윤정 성도님 이순덕 성도님 김종욱 성도님 김영재 청년 김영준 청년 김정일권 청년 정산은 하나님께서 새가족 이름을 생매척에 기록하시고 영기나와 예수가 그 이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 날이 되게도 와 주어 없어서 인두환 조희연 권사님 성강숙 군사님 김양숙 군사님 구정숙 집사님 이성장원님 김미애 군사님 김영중 안수사님 기초민기 청년 정해민 청년 김사윤 주사님 주께서 전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력을 더하셔서 구원의 기록 작정된 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임을 허락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가 있어서는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도자를 따라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길은 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본질적 미션을 붙잡고 영적 파수꾼 언약기도의 사람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 237 치유 서미스에 쓰임밖에 없어서 온라인 새가족 초청과 237 나라 5천 종족 랩눈트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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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이제 내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내 연론을 얻었네 고금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새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니 만앙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은 치유하는 것이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사이에 파초협려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를 뱉는 드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겨라 아멘 사이 성의인 성의